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총선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상당수의 총선 출마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시민공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총선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수, 을, 권호봉 후보는 지방의원 시민공천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시 도의원 후보를 시민들이 직접 검증,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에도 이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사 당적을 못 갖더라도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공천제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시민운동이라든지.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인 조계원 후보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 시 도의원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당의 시스템 하에서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받고 이게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시민도 거기에 참여해서. 순천에 출마했던 서갑원 전 의원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수갑에 출마했던 이용주 전 의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공천 시스템 정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 확대와 시민 참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다 공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항상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이 돼서 줄 세우기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공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남 지역 공보위 22명이 추가 차출됩니다.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보위 인력지원 공문을 받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22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1일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23명의 공보위를 차출해 서울과 화순 등 의료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3.7%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교수의 64%는 또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25일에 맞춰 함께 행동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진료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의 81%가 동의했고 조만간 설문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암석이 무너져 내린 붕괴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1년이 다 되도록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중장비가 오고 갈 진출입로가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건데 여수시는 붕괴지를 막고 있는 시소유의 건물을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쏟아진 장맛비로 산사태가 발생한 여수 동백 공영주차장 뒤편입니다. 사고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은 굳게 닫혔고 임시 설치된 그물망 위로 암석이 걸려 있어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붕괴지가 주변 건물에 의해 고립된 구조여서 복구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붕괴된 안반사면을 복구하려면 대형 중장비가 오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지만 보시다시피 인근 상가와 이 주차장에 의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여수시는 진출임로 확보 방안을 논의한 끝에 붕괴지를 막고 있는 동백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오동도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35억 원을 들여 준공된 공영주차장이 7년 만에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마을 주차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주차난 재발과 공사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처음부터 공영주차장 철거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붕괴지 인근 1번 건물을 매입하는 안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이번 건물은 불법 증측 건물인데 소유자가 부지 활용 뒤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요청해 모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어쩔 수 없이 시 소유재산인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거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공법들을 판단해도 주차장 철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수시는 오는 5월까지 주차장을 철거하고 붕괴지 복구 공사를 완료하면 현 주차장의 4분의 1 규모인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의 주차장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만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찰 공고기간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전남도와 여수시 공사가 총 2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 앞으로 1년 반 동안 여수 신항과 신북항 등 314만 제곱미터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내년에 발주할 2단계 용역의 정부 예산 10억 원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지원금과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로 6년째 이어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폐업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청년 창업 지원의 긍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광양읍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설 씨. 지자체에서 지원한 2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남은 돈은 월세에 보탰습니다. 멘토로 나선 선배 창업가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멘토분들을 연결을 해주셔서 그동안 성공한 창업가 분들을 예시를 많이 보여주셨고요.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시고. 도심 빈점포에 청년 창업가를 입주시켜 2천만 원과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 6년째 이어지는 청년 사업가 지원 사업을 통해 22명이 자리배꿈을 이뤘습니다. 2019년 처음 시작한 이후 폐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초창기에 집중된 지원이 사후 관리까지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금 자체는 이제 도움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또 오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광양시는 반짝 흥행에 그치면서 폐업하고 있는 청년몰과 달리 청년들이 직접 상권을 선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저희에게 제안을 주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광양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다음 달 12일까지 청년 사업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MBC 등급. 1980년 신군부의 이른바 언론인 정화 계획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 문건입니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 711명을 3등급으로 낙인 찍고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광주 시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던 언론인들은 1980년 5월 제작 거부를 통해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법 해직과 언론사 강제통 폐합. 그렇게 천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작 거부운동으로 번졌고 그때 저도 앞장섰되는 이유로 해직이 됐었죠. 광주항쟁 4년째인 1984년 3월 24일 이들 해직 언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80년 5월 신군부 언론 탄압에 맞서던 기자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 자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으로 얻은 소중한 오늘날의 민주주의지만 이들은 오늘의 언론 현실은 40년 전보다도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공정성 없는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17위에서 47위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이 2년도 채 안 되어서 세계 17위에서 47위로 추락했습니다. 민주주의 사위국에서 국제전환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원로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명기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시 새로운 차원의 헌법을 완결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30, 40대 청장년이다 어느덧 70, 80대 고령이 된 해직 언론인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구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오는 2028년에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